액션 많았죠. 8개월 동안 액션만 했죠. 모든 캐릭터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모든 배우의 와이어야. 힘들었죠. 액션이 너무 많아서. 와이어도 많을 뿐더러 봉술도 있고 내가 저런 장면을 보고 싶어 했었구나라고 제가 자이로드럽 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한 배우에게 걸리는 와이어가 최소한 3개 정도 어떤 장면은 14줄? 16줄의 와이어를 메고 한 작품에서 탄 와이어 횟수로 치면 아마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영화 끝나고 모두들 저에게 와이어를 태우려 했지만 훌륭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자동차 추격 장면은 정말 힘들었는데 재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또 역시 궁금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액션다운 액션을 보여야 되는 살아오면서 몸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이 아니었어요. 관람에 기본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둘러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